스멜샷길은 시작이 예뻐 굿들들들들 Sonsby Purple Kiss hii wao TSC livo awesome pass pass Cast for people swine 하루 내리 Kira 씨, 저희 지금 뭐 찍으러 가는 친구죠? 바로 돼지 먹기 진주 먹거리 가로 치고 Cast for people swine 오우 완벽해요 완벽해요 가로잡고 굉장히 더워요 hot summer à hot summer 너무너무 정말 아잇 돌아왔어 안녕 오늘의 창창 정보통은요 저희 댄스라인이 안무를 짰다는 소식 어 매미가 맴맵맵맵 나는 곤곤곤잉 본언니는 곤곤곤잉 1, 2, 3 안녕하세요 퍼플키스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퍼플키스 파이팅 뭘 하는 거냐? 솔직히 봐봐 뭐 하는 거냐? 내 눈 쳐다봐 나 혼자 볼 받는 것 같아 사랑이란 불에 대연찮나 사과한 가젯 마른 끔한 그래 시간에 잠이 낮아 보이는 대로 보는 거니까 넌 가시를 몰라봐 걷어둔 길이 나가 오늘은 좀비 마지막 날 뮤비 촬영 현장입니다 오오오 아아아아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촬영날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촬영이 하다가 취소됐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나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냈어요 쨍쨍합니다 저도 정신이 쨍쨍합니다 정답 나 아직 말 안 끝났잖아 오렌즈 비비림 브라운 맞아 맞아 제 렌즈 먼저 맞았어요 렌즈 천재 저 이거 처음 보는 렌즈에요 켄니티 그레이 써클 저 오늘 도시현이랑 커플이에요 켄니티 써클 그레이 저희 오늘 커플 렌즈에요 갈게요 봅시다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다음 팀 준비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대목진목 끝 대목진목 끝 대목진목 끝 대목진목 끝 대목진목 끝 둘 셋 도대체 무슨일이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안무로 인사 뵙는게 총 세 번째가 저희는 저희 정말 스킵 스킵 그리고 바로바로바로 대목진모 대목진모 That's right 도대체 안무로 퍼포먼스를 하게 되었는데요 행복하네요 맞아요 이 안무로는 저희가 연습생 때 평가를 준비하면서 멤버들이 저희를 믿고 해줘서 저희 셋이서 안무를 짜봤었던 안무인데 맞아요 이렇게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될 줄은 네 조금 알기도 해서 좀 모르게 되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포인트를 덮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일단 이 안무는 포인트 안무를 확실하게 짜자 하고서 포인트 안무를 먼저 짜고 시작했어요 우리가 대지목의 진주 목걸이 가사에 맞춰서 어떤 게 포인트가 될까 했는데 이렇게 목걸이 맞아요 이게 진주예요 이게 어때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 퍼플키스 손 모양이랑도 맞아요 연관이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펭귄춤이 맞아 펭귄춤이 그래서 멤버들한테도 처음에 알려줬 때 이건 펭귄춤인데 이렇게 알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또 저희가 항상 퍼플키스 7명에서 같이 짜다가 첫 번째로 처음으로 같이 세 명이서 짠 안무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이거 처음 아닐걸? 맞아요 저희가 폰조나가 원래 칼들고 하는 안무로 저희가 먼저 짜놨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제일 먼저 찾던 거 이게 두 번째로 짰던 맞아요 저희 포트폴리오 아니에요? 맞아요 도래체 활약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소송한스 비디오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도래체 무슨일이람 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대지목의 진주목걸이 liking 충격 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